자, 민성이 뒤에 19 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어디에 나의..에..에..식.. 뭐야되냐? 내 물건이 어디에 있냐? 본인의 물건에 위치를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is my.. robot? 로봇 한번 써볼까요? R O B O T Where is my robot? OK. 그래서.. My robot은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해요? 음.. 나의 로봇을.. R O B O T 일시되겠죠. 그렇죠. 읽어볼까요? Where is it? Where is it의 뜻은? 그것은 어디있나요? 그것은 어디잇니? 그것? 이라는 it 자리에 My robot은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R O B O T 저의 위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OK. 그랬더니 It's..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OK. It's는 뭐해주린 말이에요? It is요. It's는 뭐해주봤어요? 흐흐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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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마이 로봇대신 흐흑 마이 로봇? 그냥 로봇대신 왔겠죠. 그냥 로봇대신 왔다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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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와이어나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의 로버스는 어디있어요? 나의 로버스는 상자 위에 있다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나의가 아니라 다른 거 집어넣어야 할 것 같은데 네. 마일을 빼고 뭘 집어넣으려고? 우리말에서 고쳐보세요. 너의 로봇은 그 상자 위에 있다. 그쵸. 그럼 영어도 똑같이 바꿔보세요. 너의가 영어로 말했더라. 너의가 영어로 뭘까요? 너의가 영어로 말했더라. 너의? 몰라요? 너의가 너의라는 뜻이니까 몰랐습니까? 응. 외우고 있었는데 까먹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오케이. 너의 로봇 안방길어봤자 뭐해요? 잇. 오케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네요. 그럼 your 로봇은 안방길어봤자? 잇. 남자입니까? 아뇨. 여자입니까? 아뇨. 여럿입니까? 아뇨. 아니죠. 자 그러면 나의 로봇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였어. 응. 그러면 여러개의 로봇의 나의 로봇의 위치를 궁금한 그때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음. 음. 일단은. 로봇들이 어디있는지 물어보는거니까. 응. 그것들이. 데이니까. 그걸로 정확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응. 어리랑 저이랑 같이 쓰니까. 웨얼얼. 웨얼. 웨얼. 드디어. 마이 로. 알. 마이. 로버츠. 와우. 내 로봇이 둘이상 있는데 위치가 궁금한다면? 웨얼얼. 마이 로버츠. 오케이. 그러면. 그게 상자 위에 있으면 대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데이 알. 오우. 데이 알. 온 더 박스. 훌륭합니다. 데이는 뭐 다시 왔냐? 왔을까요? 음. 웨얼. 로봇. 스. 네. 됐습니까? 오. 원어 훌륭합니다. It's. 온 더 박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네. 곰이 어디있나요?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is my ball? My ball. 암만 깨려봤자. It. 오케이. 그래서. It's. It's in the box. In the box. It's in the box. In the box. 케 Zuschauer. the opinion. What is the meaning of it? It's in the box. 것 같은데 어떤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지? 그 상대 안에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가 있는데 네 어떤이 가장 저런 것 같긴 한데 오케이 그러면 왜 이렇게 물어봤죠? 내공은 어떻니? 그랬더니 대답은? 내공은 어때? 이것은 상자 안에 있다. 서로 잘 어울리는 질문과 답인가요? 아뇨 응 언제 누구 누구 뭐하고 어떤 어떻게 왜가 있는데 어떤게 가장 잘 어울릴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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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질문은 뭐예요? 왜 아님? 내공 어디에 있어요? 내공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상자 안에 있어요? 이것은 상자 안에 있어요? 인다 박스의 뜻은 뭐고 그 상자 안에 그러면 그 상자 안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in the box 네 우선 어디 있지? Where is my umbrella? 어웅 엠 aux 엠 엠 엠 엠 에이 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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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바라 그랬더니 음.. It's B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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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상하다 It's beside 어 어 이거 쓰지 않네 B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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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왜이래 Beside 한번 써볼까요 B E S I D E 에이 나 왜이러지 뭘 왜그래 잘하고 있는데 It's beside the box 오케이 잘했구요 아 이렇게 틀렸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거는 이 녀석들 인데요 오케이 오늘 뜻은 위에 뭐뭐 위에 이는 뭐뭐 안에 Beside 뭐뭐 옆에 오케이 이들 셋은 전부 다 무슨 C인가요? 어딘에 어딘에 언제나 어디 C는 없잖아? 아 C 왜 C가 붙인거 같나 어디 C는 사람이 없잖아 압대비 전치사 압대비씨 전치사라구요 압대비씨 전치사 압대비씨 전치사 압대비씨 전치사 압대비씨 전치사 압대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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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압대비씨 앞에 무슨 C에요 6가지 C씬이 뭐에 대한 대답이예요 4가지 C는 뭐에 대한 대답이예요 company 그성 talking 내 어디에akes 어떤 Cuma 내 뭐라고 어떤 Celle 뱀нить 음.. 하다실래.. 읽어볼까요? 디디스 더 박스 뭔드실까요? 음.. 그것은.. 그것은 상자.. 그 상자..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우리말로 음.. 그것은..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뭐니? 그것은 상자야 그러면 영어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데요? 음.. What is it?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그것은 상자에요 It is the box 그럼 이건 무슨 시에요? 더 박스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펜.. 이것은 무엇이니? 이름씨 그 상자 선생님 다시 이렇게 압재비씨는 왜 압재비시라고요? 이름씨 앞에 와가지고 이름씨 앞에 온다? 이름씨 앞에 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이름씨 앞에 와서 하는 일은 이름씨 앞에 와서 하는 일은 이름씨 앞에 와서 하는 일은 이름씨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요? 더 박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 상자..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온다 박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 상자 위에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인더 박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 상자 안에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요? 비사이드 서박스는 뭔뜻이에요? 부상자 옆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뜻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요? 압재비씨는 왜 압재비씨다? 이름씨 앞에 와가지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 앞에 온다 사는 일은 뭐예요? 어 그 이게 어디 있는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네요 그게 뭐가 하는 일이다? 압재비씨가 하는 일이다 압재비씨 이름은 왜 압재비씨라고요? 다했어요 이름씨 앞에 붙어가지고 사는 일은 뭐예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무엇이라는 그 이름씨를 어디에 이런 거를 만들어도 될까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 승인 시험체크 지금 바로 매기겠습니다 오케이 단어에서 하나 틀렸고요 문장에서는 하나 틀렸네요 오케이 틀린 거 고쳐서 대출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오늘 날 것 같아